겨레야, 윤겨레. 진짜 내 이름 부르지 마. 내 이름 부르지 마. 마지막이야, 응? 역시 내 아들 맞네. 우리 간호사님 숨 쉬어, 숨. 누가 보면 내가 누구 죽이기라도 하는 줄 알겠어. top2. 아휴. 뭐야, 저 사람? 왜 여기 이렇게 막 돌아다녀? 깨어나면 나한테 뭔지 얘기해 주기로 했잖아. 미안해 내가 내가 혼자 해결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되네? 이게 다 무슨 소리야? 저 사람 저 사람 네 아버지야? 어 그런 거 같아 어? 아니 어 맞아 아버지 내 아버지 아이씨 저 사람이 그 방에 있는 줄 알았으면 거의 안 들어가는 건데 와 너 괜찮아? 아니 뭐 안 괜찮을 건 또 뭐야 뭐 나랑은 한 한 20년 넘게 얼굴도 한 번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아휴